저는 오늘, 그 뭐냐, 그 고기 먹었어요, 삼겹살. 방금 먹었어요, 한 10분 전에. 살짝 어색한데, 이제 저희 멤버들이 브이 파는 거 많이 봤거든요, 근데 진짜 재밌게 하더라고요. 저도 빨리 한 번 같이 융화돼서 해볼 수 있는. 지금 여기는 회사예요, 회사.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. 네. 저랑 이제부터 친해집시다. 좀 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한다. 밥 먹어도 되는데 일부러 닭가슴살 먹고 살짝 이런 거? 그러면서 몸이 좀 더 좋아지고 뭐 그러죠? 요요. 그래서. 좋습니다. 민트초커죠? 요즘 드라마요? 요즘 드라마? 아, 이거 드라마 본 게 뭐가 있지? 안 본 것 같은데요, 드라마. 아, 클립으로 많이 보고. 근데 저는 진짜 믿질 않아서, 그래서 저는 기신영화 같은 것도 안 보는 거고. 그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그 무섭긴 해요, 저도. 솔직히 말해서. 이제.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고마워요,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. 다음에 또 올게요. 사랑해요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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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